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부흥은 회계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초기 부흥 운동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보속 행위였습니다 회계한 성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하거나 배상했습니다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갚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성도들이 중국의 상점을 찾아가서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공주에서는 성도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 소포로 보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 재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갚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 윤승근은 예수님을 믿기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올라서 수소문을 해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주전소에 근무를 할 때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돌려주지 않고 밝히지 않고 썼던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은 관리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나랏돈이라면 누구나 거져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은 어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 관리는 윤승근이 가져온 이 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양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회귀한 성도들은 서둘러서 남에게 진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이런 배상과 보속운동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와 사회 사이에는 돈독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가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니우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계에는 회만 있고 개가 없습니다 니우침만 있고 고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유안은 회개를 외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잡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을 손에 꼽는다면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고 둘을 꼽겠는데요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소년 시절의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복했던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복당하게 되는데 그는 정복을 다시 한번 당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수석총리가 됩니다 그는 포로민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닌 높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결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제사장 집안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많은 사람과 특혜를 받고 자랐죠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거칠고 불편한 선지자의 생활을 했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대를 띄고 메뚜기와 야생꿀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실 때 그가 보기에도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평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왕이 등장하는 길에 카페트를 깔듯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구약의 말락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이나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길었던 침묵을 깨시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보금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보금을 읽었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마태보금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보금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태보금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최초의 전도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꾸밈이 없고 진실하며 진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그 메시지만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과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울리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지는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죠 그 소리는 사운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척 바쁘고 부산하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울림이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거슬리는 잡음으로 있다가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부산한 삶입니까? 행동의 주체인 나에게조차 오늘 하루를 뭔가 바쁘게 살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하루였다면 또 그러한 하루를 날마다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인생은 잡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가 있고 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회만 있고 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우파와 좌파에 해당하는 유대교 양대산맥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당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영적 엘리트로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self-righteous sinner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 스스로는 의롭게 어기지만 사실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자칭 의롭다 하나 실상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유안은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인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세례유안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데 독사는 무엇이죠? 독을 머금은 뱀입니다 그들은 독이 든 교리와 실천으로 사람들을 물어뜯고 독을 전염시키는 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먹잇감이 된 사람들은 여지없이 파멸되었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주목받고 싶어했고 박수갈채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뱀의 모습으로 그들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을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불뱀을 연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수위 높은 책망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위협하는 독사처럼 나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고 껍데기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석한 율법의 규율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래서 멍해를 추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계에 있어서 회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마음의 돌이킴이 없었죠 그리고 개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모두 과시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미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에는 다 잘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왕이 오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 뜰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거나 기독교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회계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대체로 죄를 뉘우치는 단계에서 기도하고 회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뉘우치기까지는 했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머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뉘우쳤다면 죄가 뉘워질 때까지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도와 행시를 고쳐야 합니다 회계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성의 대상, 생활양식, 삶의 궤도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계는 어떻죠? 생활양식의 변화가 있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계하라는 요한의 외침이 격렬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회계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해야 합니다 열두 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또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잘 알려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근래에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통찰력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에서 믿음의 개념이 피상적이 되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술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약속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어떤 패턴에 몸을 바친다는 것이다 그 패턴이란 완전히 자발적인 직면이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진술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회계에 대해 대입해 보아도 그 의미는 손색없이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도 진술로만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회계를 했습니까? 회계를 하고 있습니까?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처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회계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오늘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망한 후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그 후에 주어진 희망과 용서와 치유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니 하나님의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때가 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했고 요한은 그들을 요단 강물에 푹 담갔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당시에는 세례의식은 누구에게 행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세례의식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입교식에서 세 가지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목욕, 즉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와 한례와 희생제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세례 형식의 목욕은 이방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욕탕에 들어가 씻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 태어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의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또 누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세례의 요한은 이들을 이방인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적 유대인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 있다 부정한 자들아 너희는 이방인처럼 회개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를 것이다 우리로 치면 세례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해 드리고 있다고 그리스인이 된 것은 아니다 회개하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진가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여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본질이 정확히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연루시킬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주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구실을 대는 것은 돌이킴이 아닙니다 철저한 통회안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회개 중에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그러한 처음이 없었으면서 좋은 끝을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고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무늬만 유사한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처음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이 있었어도 지금이 별로라면 처음인 것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무지를 깊이 깨닫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을 끊고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이나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자고 달래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교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장소에 가지만 하나님과 진실하지 않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신앙으로 받는 것이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에서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헌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든 지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청산되지 않은 죄에 대해 온전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를 통찰하고 깊고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자다운 신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강화도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홍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강화도와 주변 섬의 복음을 전해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홍의 교회에는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초기 홍의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로서 돌림자를 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돌림자는 한 일자였습니다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이름의 끝자를 바꾼 것이죠 일자는 처음 믿었다 혹은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로 돌림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 7가지 글자를 선택해서 제비 뽑기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글자는 능력, 능, 믿을 신, 공경, 경, 받을 봉, 순수할 순, 하늘천, 빛, 광자였습니다 이들은 가운데 글자를 이것으로 하고 끝은 한 일자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등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양반과 상놈, 족보와 촌수를 초월해서 개명한 것은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이 되었습니다 홍의 교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로써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을 검정개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러 가는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홍의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종순일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을의 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에 여유가 많아서 마을 사람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꾼 후에 그는 교회 속장이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일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였죠 이 일만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일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종순일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산받은 것이 천만 양 빚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백량, 천량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오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그러면서 그는 문갑에서 핀 문서들을 모두 꺼내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행여나 빚독척을 받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이 마을의 보구만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00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순일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즉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은 후에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전도길에 나섰습니다 종순일은 전대도 식량 주머니도 차지 않은 가난한 전도자가 되어서 남이 가지 않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땅끝으로 갔죠 당시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강화도 남부의 길상면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길직, 길촌, 온수, 선두, 넙성, 덕진 등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도와 주문도, 영종도 같이 교통이 불편한 섬에도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잡음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소리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고침이 있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이 있고 처음의 감격 속에서 매일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